시즌 열쇠고리 잡을 때는 매출을 콜라가 아주 효과적입니다. 자 19년 첫 문의 한 마리 했습니다. 여기 보면 아직 20클러죠. 첫 시즌 열쇠고리 잡을 때는 매출을 콜라가 아주 효과적입니다. 그리고 바닥을 찍는다기보다는 상층에서 액션으로서 홀링을 위주로 해서 잡아낼 것입니다.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상층에서부터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액션을 주시면 아마 우리 요징어의 손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. 쭉 가져가네. 쭉 그냥. 그냥 가들 없이 쭉 가져가네. 쭉 가져가네. 쭉 가져가네. 쭉 가져가네. 쭉 가져가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, 오 Nic! away! 하이! 한글자막 by 한효주